여러분 제 가오리연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줄줄줄 끈대줍니다 와 저 맑은 하늘에 제 거 연 보이십니까? 안 보이시나? 어 보이죠? 연 엄청 오나봐 우와 어머머 나무인데로 가면 안 되는데 가무줘야 돼 가무줘 가무줘 가무줘야 돼 가무야 돼 가무야 돼요 가무야 돼요 이것도 뭐가 이상스러운 거 아니야? 가무irsin 가무줘 가무줘 왜? 아유 왜 어떻게 저 그대로 있지? 네 그대로 있어요 그 뒤에는 빌리면서 피워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서서 안되면 아니야 오븐이 썰어주는데 어떻게 다 불려야 돼 아 그래 빨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불러라고 그냥 불러 아 이게 떨어지는데 못 풀린다니까 응 올라가는 거 봐서 봐감도 풀어야지 아니 근데 왜 연이 왜 땅바닥 떨어지는 거야 바람이 바다가 못하니까 떨어졌죠 바람사람이 왜 틀려줄게 손 아픈다 빨리 올려봐 알았어요 응 몰래 빨리 빨리 올려 우와 아 저기 연 날랐습니다 어 예쁘다 어머 바람이 이게 뒤쪽 반쪽으로 부는구나 우쪽으로 부는구나 우쪽으로 부는구나 와 아 저기 연 보이나요 올라 빨리 해 봐 그거 아우 와 신난다 뭐가 이상해 우와 어머 또 어떻게 큰일났어 와 와 와 줄 뺑뺑하다 보인가 와 와 바람이 쌓이려나 우와 우와 연이 연이 화멸을 찍히는가 안 찍히는가 안 찍히는가 오 꽃이 나 꽃이 나 꽃이 나 아 어머 어머 뭐나 열심히 해 어 아 아 어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손 좀 가져가 봐 손 좀 가져가 봐 사진 손 좀 다 날리고 일단 나를 치고 줘봐 일단 이거 다시 띄울게 어? 언제 감자니? 얘 확실히 좋아야되겠구나 너가 저 뒤쪽으로 가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거에요? 지금 퍽 퍽 퍽 퍽퍽 있다가 샷 가득 샷 가득 샷 가득 샷 가득 샷 가득 감사합니다.